고성국 칼럼입니다. 의석수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 동아일보는 실종된 집권여당, 폭주하는 제1여당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을 돌아보는 기획기사가 나온 건데요. 대통령 선거 1년 후 대한민국 정치의 현 모습은 집권여당은 실종됐고 제1여당은 폭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169석의 힘을 믿고 합의도 되지 않은 법들을 밀어붙이는 폭주 계속하고 있다는 건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119석이나 의석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의 능력, 집권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입법 이런 걸 거의 완전히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저 무도한 종북 주사파 세력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들 169석 갖고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200석이 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개헌을 할 수 있습니까? 169석밖에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상임위를 장악하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권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입법이든 간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알고 저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119석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원내 지도부, 지금은 당 지도부가 비정상이니까 당 지도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원내 지도부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입법과 저것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법들을 가려내서 선택하고 집중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하는 직군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몇 개 됐습니다. 그거 여야 간에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조차 통과시키는데 정부 출범 9개월이나 걸렸어요. 저 무도한 종북 주사파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 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도한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좌파들이라 하더라도 약점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엄청난 약점을 저들이 갖고 있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꼭 해야만 될 그리고 꼭 지켜내야만 될 것들을 지켜나가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또 대통령 거북권 행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한편으로 압박하고 한편으로 도망갈 길도 터지고 하는 그런 정치력. 이걸 우리 1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거의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무슨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야당이 정치를 포기했던 적은 없어요. 그때 이 야당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야당할 텐데 백승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석을 가지고도 어쨌든 밀고 당기기를 해낼 수 있었어요. 물론 김영삼이니까 김대중이니까 그랬다. 그거 설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집권당이고 또 대통령의 정치력이 매우 강력하고 저들의 무도한 폭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과 감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허구한 날 되풀이하는 국민의힘 이거는 무능과 무기력의 고백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오늘 전당대를 계기로 새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주호영은 원내대표를 할 때부터 새 지도부 출범 때까지만 하겠다고 했으므로 곧 원내대표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새 원내지도부만이라도 비록 앞으로도 1년간 내년 총선 때까지 총선을 통해서 의석수를 바꾸기 전에는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종복 주사파들의 입법 폭주를 우리가 맞설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집중 그리고 국민 여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확실하게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관철시킬 것은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그런 작지만 힘있는 집권당이 돼야 될 것이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윤석열 당선 1년을 맞아서 정치 원로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군요. 지금은 정치 실종을 넘어 반정치 상황이다. 이제 막장까지 온 것 같다.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더불어 여당은 국민의힘은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할 때와 다르다. 초재선은 초재선들을 중진은 중진들을 아무리 말 안 통하는 폭주족들이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각계 격파하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그 성과가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없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확보할 수 있다. 뭔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그런 무한 책임을 지고 그런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집권당의 운명이다.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의석수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이 꼭 필요하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데로 따라 인생